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풍수심리학이라고 봐야죠. 여러분의 그 심리 가운데 어떤 그 암시들은 앞으로 그 여러분이 그 부자로 살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게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썸네일의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그 제일 떠올려지셨나요? 우리 중에 그 90%는 같은 걸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합니다. 바람 말입니다. 저도 부자되긴 글렀네요. 저도 그 바람이 먼저 제일 떠올랐거든요. 그런데 우리 중에 그 10%는 90%와는 다른 걸 떠올린다고 합니다. 바로 봄입니다.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그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됐는데요. 그 아래 그 설명을 듣고는 그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의 그 뇌 속에서 그 사물을 보고 또 인지할 때 대부분 그 과거에 학습된 그 효과, 즉 기억이 한 부분을 이루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 성취하려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의지를 담는다고 합니다. 저처럼 바람이 먼저 연상이 된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그걸 느끼는 거죠. 거친 그 북풍이 휘몰아쳤을 그 산 정상의 그 혹독한 그 바람을 말이죠. 그런데 우리 중에 그 일부는 뇌 속에서 학습된 그 기억을 누르고 더 크게 그 앞으로의 그 의지를 담는 그런 부분이 더 발달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. 바람이 지나간 그 다음에 또 어김없이 그 싹을 틔우는 그 봄을 그들은 그 놓치지 않고 또 비중 있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. 오행으로 살펴봐도 봄, 희망 이런 것들이 그 오행의 목이니까요. 진취적인 힘을 뜻합니다. 굽은 나무를 통해서도 돌아올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또 대부분의 그 사람들과는 다른 한 차원 그 높은 삶을 산다는 것이고요. 그런 자세가 또 그들을 그 부자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우리가 그 이런 면 늘 그 생각을 하고 또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들의 그 인생을 위해서 말이죠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미처 그 보지 못한 그 봄을 이 사진을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올려주셨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